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대전에서 20대 초반의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여성의 아버지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의 피해 사진과 함께 글을 게시했습니다. 30대 지체장애인이 자신을 도와주러 온 여성에게 강제 추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남성은 수면제를 탄 음료를 여성에게 먹인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어린 형제가 무인 문구점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가게 주인이 합의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요구했지만 아이 부모 측은 법대로 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성규 변호사님, 오늘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 아주 중요한 날이죠. 무슨 날? BTS 10주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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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0만, 20만, 사건 반장 20만. 센스 완전 하나도 없어, 진짜. 아까 틀려서. BTS 10주년 물론 중요한 날이긴 한데. 그게 솔직히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지. 사건 반장 20만.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조금 전 광고가 나가고 있던 그 찰나에 사건 반장 독립 채널,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20만을 돌파했다는 겁니다. 박수 좀 쳐주세요. 아, 10만 때도 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고스란히 딱 그때 10만 돌파하자 만세할 때 좀 기셨던 분들이. 아, 이거 약간 무슨 운명의 장난 같대요. 30만 때도 요 멤버로 한번. 그때까지 계속 나오시려고? 아, 욕심쟁이. 아, 그러니까. 자, 빨리. 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 빨리빨리 시작할게요. 자, 진실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비행기 탈 때 액체류 반입하는 거 상당히 까다롭다는 거 다들 아시죠? 지난 6일 인천공항 환승장에서 70대 중국인 여성이 액체류 100ml를 갖고 타려다가 아, 가방 좀 열어보겠습니다. 이 요구를 받았다는 거죠. 자, 그때부터 갑자기 고성에 드러눕고 손톱 공격까지. 자, 이것 좀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아이고, 세상에. 검색요원 팔에 난 상처, 이 손톱 상처 이거. 하지만 이 상처보다 더 충격적인 거. 현행봄 체포가 됐지만 석방이 바로 됐고 지금은 그 사람 한국에 없다는 거. 자, 과연 한국인이 중국공항에서 저랬다면 어땠을까라는 반문을 해봅니다. 자, 오늘 구독자 20만 돌파를 기념하면서 자축하면서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자, 이자연 기자, 백성문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박준혜 수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반 시작 전까지 주부로서 일관은 다 끝내나요 하신 유영민님. 32번째 생일 맞았습니다. 축하해주세요 하신 정예은님. 올해 70먹은 남성입니다. 사반이 정말 좋아요 하신 최완기님. 6월 30일 수원 서부경찰서 강당에서 오윤성 교수님 특강 들어요. 그때 만나요 하신 이지은님. 경남 양산 북정동 사시는 외할아버지 나추봉. 외할머니 박선자님 사랑해요 하신 외선녀 강세연님. 미국 사는 교포입니다. 여기 판사들 정말 화끈합니다. 한국 판사들 정말 왜 이래요. 사바보면 우라통 터져서 미치겠어요 하신 김수자님. 일리노이의 진아님, 주창환님, 송아지님, 민영숙님.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센사반 뉴스에. 6반. 대한민국과 천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편의점 단골 손님의 배신. 배신 배반.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인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여기는 편의점 아닙니다. 한 노인이 땅콩과자의 꽃인데 뭔가 저렇게 뚫어져라 쳐다봐요. 이때 땅콩과자 한 개 집어들더니 집어들더니 인 마이 포켓. 다른 과자는 그냥 관심이 없는지 주변을 쑥 보더니 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계산대로 가서 다른 과자만 계산하고 땅콩과자는 저 속에 있는데 밖으로 나가버리죠. 다른 과자는 계산하고 땅콩과자는 훔치고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그런데 저 손님 알고 봤더니 단골이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난 7일 강남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저 노인이 70대, 70대로 추억된 노인이 땅콩과자 두 개를 훔친 사건입니다. 사실 저걸 어떻게 알았느냐. 저걸 CCTV를 매일 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편의점 사장님이 재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땅콩과자 두 개가 딱 비어서 CCTV를 돌려봤더니 바로 저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충격을 받았던 건 단골 손님이었어요. 여기서 두 가지. 하나는 배신감이겠죠. 그렇죠. 두 번째는 이날만이겠죠. 맞다. 이 전에도 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합리적 의심이죠. 일단 경찰의점 사장님이 신고한 상태인데요. 일단 저분 빨리 저 편의점에 다시 가서 100배 사죄하고 일단 피해 배상하고 다시 한번 앞으로 이런 일 없게 하겠다는 다짐도 하시고 잘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뉴스 이어가죠. 역대급 카페 진상들입니다. 전국적인 공분을 낳고 있는 그 진상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카페 내부 남녀 4명 주목해주세요. 한 남성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일어난 채로 뭔가 말다툼을 하는 듯 하더니 음료 든 컵을 갖다가 그냥 확 하자. 하지만 태반이 옆자리 남성에게 튀었습니다. 흥건하게 바닥이 젖어버렸는데 이 남성 떨어진 컵을 또 발로 그냥 펑 쳐버리네요. 아이고. 입고 화장지 가지고 오는 일행들. 그래도 양심이 있나요? 인 줄 알았더니 자기 휴대폰만 쓱 닦고 갑니다. 그런데 한 시간 뒤 일행들이 가게를 다시 찾았어요. 이게 더 걸작이에요. 아까 남기고 하는 커피 그거 어디 있어? 내놔. 제가 이 기자 제가 좀 과문해서 그러는데 요즘 커피숍 바처럼 키핑도 해주나요? 당연히 아닙니다. 일단 어떻게 됐는지 당시 상황 전해드리자면요. 지난달 27일 오후 2시쯤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한 카페입니다. 중년 남성 한 명이 난동을 부렸는데 일행은 중년 남녀 4명이었다고 합니다. 서로 얘기를 하다가 그중에 두 명이 말싸움이 붙었는데 한 명이 음료가 담긴 컵을 바닥에 던집니다. 그리고 그 컵까지 발로 차더니 그대로 밖으로 나가버렸는데요. 일행 한 명이 휴지를 막 찾길래 음료를 닦나 보다 했는데 본인 휴대전화만 닫고 그냥 같이 나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한 시간 뒤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일행 중 한 명이 아까 내가 먹다 남긴 음료 그거 어디 갔냐라면서 찾으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장은 이미 다 치웠다고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이만큼 남았으니까 그만큼 다시 만들어달라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카페 주인은 그 말 듣고 굉장히 회의감이 들었다고 토론을 했는데 커피는 당연히 만들어주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여기서 제일 이해 안 가는 아저씨 저 바로 음료를 혼자 다 뒤집어 쓴 저 옆자리 아저씨. 저렇게 물벼락을 맞고도 어떻게 저 친구한테 항의 한마디 안 했을까요?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상하관계인지도 모르겠죠. 나이는 비슷하지만. 그런데 이제 이 사장님이 하신 얘기가 손님이 쏟은 음료가 매장 전체에 다 튀었으니까 이 음료가 또 어떤 음료냐면 끈적끈적한 음료였대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30분 이상 닦아냈다는데 이 일행 중에 아무도 사과도 하지 않고 나중에 와서 커피 내놓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죠. 상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식에 대응되는 말이 몰상식인데 저런 분들은 우주가 자기를 중심으로 도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사장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까 하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어떤 공감 능력 같은 것이 없고요. 만약에 내가 저 카페 주인이라면 또 내 아는 사람이 이런 생각은 전혀 못하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사는 게 참 어려운 것인데요. 거기에다가 나중에 커피까지 와서 욕을 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참 멘탈이 강한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저런 분들이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저 매장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에 1,500원입니다. 다음 이어봐죠. 평생 모은 돈을 잃었어요. 영상 만나보시죠. 한 여성이 엘리베이터에 저렇게 탄 뒤에 일단 13층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전화로 저렇게 누군가 대화를 하죠. 엘베 문 열리고 내리더니 저기 보니까 현관문에 웬 검은 봉투가 있네요. 오호 이런 이런. 다시 엘베를 타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봉투 없어졌어. 검은 봉투. 뭘까요? 그렇습니다. 피싱 수거책이었어요. 피해자에게 문 앞에 돈 놔두시면 가져갈게요. 약간 뭐 이랬던 건가 싶은데. 자, 양재로사님. 이게 또 사연 있는 돈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사건 지금 반장 제작진이 저 아들하고 통화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잃어버린 분이 70대 여성이신데 이 돈 평생 모은 적금이래요. 그리고 평생 모은 적금으로 다음 달에 무릎 수술하려고 아껴놓은 2,700만 원인데 이걸 보이스피싱 범위 전화를 걸어서 무슨 우체국인데 이게 범죄의 연루가 돼서 더 이상 쓸 수가 없고 이 돈을 가지고 범인을 찾는데 유인책으로 쓰자. 그냥 전으로 들으면 그게 무슨 말인가 싶지만 아시잖아요. 보이스피싱 범위 분들이 얼마나 절묘하게 사람 마음을 파고드는지. 그렇게 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그 2,700만 원을 다 빼갔답니다. 저기만 걸어놓은 게 아니라 이 노모가 여기저기 시내 곳곳을 다니면서 돈을 걸어서 저렇게 잃어버렸다는 거고. 용돈 통장까지 털려고 했던 거를 그나마 그거는 인출을 막았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저 글을 아들이 올린 거예요. 커뮤니티 영상과 함께. 보시면 마스크를 쓰고 있긴 하지만 휴대전화를 들고 있고 뭔가 좀 보고 있는 게 잡히거든요. 혹시라도 이걸 어떻게든지 좀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이걸 커뮤니티에 올린 겁니다. 저 수거책 검거되면 분명 또 그냥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어요 할 텐데.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런 피해를 당하게 되면 피해를 입은 당사자 같은 경우는 통상 나이가 많으신 분들인데 얼떨결에 이런 일을 당하고 나면 본인에 대해서 자책을 해요.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 됐나 이런 자책을 하는 그런 경향 때문에 지금 자식분들이 상당히 자녀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경기 침체 때문에 국민들이 상당히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어떤 경제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보이스피싱까지 저렇게 극성을 부리니까 그 와중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고액 아르바이트가 성행하고 있는데 저는 이 고액 알바인데 이런 줄 몰랐어요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별로 신뢰를 안 합니다.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쉽게 얘기하고 돈을 갖다가 많이 버는 거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현금 수거책으로 자기 가담해서 잘 몰랐어요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형법상 사기 방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음주사고 내고 쿨쿨입니다. 어젯밤 한 여배우가요.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에 그것도 변속기를 뒤로 해놓은 채로 쿨쿨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제가 약간 이 막장 느낌의 1일 연속곡 가끔 자주 보거든요. 아니 거기서 봤던 분이야. 네 배우 진예솔 씨였는데요. 최근까지만 해도 1일 드라마 주연주연 오가면서 활동을 활발하게 해왔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에 서울 올림픽대로를 음주 상태로 주행을 하다가 이미 가드레일을 두 차례 들이받고 달아난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쫓았는데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하다가 운전석에서 그대로 잠든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음주 측정해보니까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최초 보도 당시에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아서 추측의 추측이 이어졌었는데 결국 진예솔 씨가 직접 자신의 SNS에 잠시 아니라는 판단으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큰 잘못을 했다라면서 음주 사실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성하고 자숙하겠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를 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다음 이어가보자. 당황스러운 소녀 감성입니다. 어제 이 방음 터널을 위해서 사람 같은 무언가가 서 있던 영상 저희가 방송 직전에 제보를 받아서 죄송하지만 취재를 할 틈도 없이 전해드리면서 추가 제보를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렸는데 예전 가수 이승환 씨 뮤직비디오에 나왔던 지하철 하얀 소복귀신 약간 그런 거일 수도 있다 했는데 여중생이었어요. 여중생. 제 의문도 풀렸습니다. 저도 어제 제가 이 영상을 소개하면서 사람인지 아닌지부터 일단 좀 애매하다는 표현까지 썼었어요. 그래서 그때 막 여러 댓글들을 보면 저 위에를 수리하려는 인부들 아니냐. 그런데 인부가 그렇게 한 명만 올라오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심지어 운전을 하던 분이 사람 봤다 그러니까 동생자들이 아무도 믿지 않았다. 나중에 블랙박스를 보고 귀신이다. 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는데 밝혀졌습니다. 그 형체 정체는 바로 여중생이었는데요. 저거 어떻게 올라갔는지 좀 이따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만 저기 광교터널 인근에 사는 여중생인데 이유가 정말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노을이 지는 하늘이 예뻐서 잘 보이기 위해서 방음터널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112 신고가 있었고요. 경찰이 여중생을 결국 혼방 조치했다고 합니다. 롯데월드 전망대 가면 되지. 양병호사님 근데 제일 궁금한 거 운동하는 친구인가요? 어떻게 올라갔어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뭐 짐작하시겠지만 저 방음터널도 수선을 하거나 수리할 때 점검할 때 일하는 분들은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다리가 있다고 합니다. 마련되어 있는 사다리가. 근데 이게 찾기도 쉽지 않고 평소 보통은 잠금장치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찾았는지 또 하필이면 또 잠금장치가 열려 있었다라고 하네요. 도로공사 측에서 혹시라도 절대 이런 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저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경찰 측에서 도로공사에 잠금장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부터 너 그러지 마시자.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 이어가죠. 신혼 각방은 안 되나요? 아 이거 뭐죠 이거? 네 신혼집 문제를 두고 남친이랑 다퉜다는 사연인데요. 이들이 다툰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각방 문제. 남친이요 남편이요. 그러니까 곧 남편이 될 남자친구와 다퉜다 이런 사연입니다. 이들이 다툰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각방 때문인데 이 여자친구는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누군가랑 같이 자는 걸 애초부터 좀 불편해한다고 합니다. 새벽까지 놀아도 그 친구 집에서 안 자고 꼭 잠은 집에 돌아와서 자기 방에서 잔다고 하는데 여자친구가 결혼하면 각방 쓰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는 사귀는 사이일 땐 이해를 했는데 이제 가족 되지 않냐. 각방 쓸 거면 결혼을 왜 하냐라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자친구가 그럼 이렇게 하자. 평일엔 둘 다 출근해야 하니까 각방에서 편하게 자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만 같이 자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데 남친은 한창 붙어있을 신혼에 이것도 말이 안 된다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라고 사연을 올렸습니다. 그렇군요.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드업 타임 지금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 20만 돌파한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동시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채팅창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OX를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아내입니다. 오빠 성문희 오빠 연애할 때 뭐라고 했어? 나 무슨 일 있어도 집에 가서 자는 거 완전 매력 뿜뿜이라며 너 왜 이제 와서 딴소리야? 나 잘 때 옆에 누구 있는 거 완전 싫어. 물론 나도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까 조금은 양보할게. 주말에만 한 방 쓰자. 응? 동그라미. 오, 이야 좋습니다. 이 구도 좋아요. 자, 다음은 아내. 선영아, 이 꼬맹아. 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아, 우리가 무슨 주말 부부 하자는 거야? 지금 주말에만 한 방 쓰게? 쇼윈도, 권태기, 리스 부부도 아니고 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야, 무슨 신혼부부가 각 방에서 얘 진짜 황당하네, X. 아, 좋습니다. 자, 우리 양 변호사님부터. 글쎄, 뭐 어떤 저는 이런 식의 고정관념이 참 여러모로 싫어요. 그러니까 꼭 신혼부부라고 해서 꼭 같은 침대를 써야 된다. 더군다나 얘기 들어보면 직장에 출퇴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성분 입장에서는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 좀 다를 수도 있고 잠이 드는 시간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일하다 보면 늦게 와서 잘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자기 씻고 화장 같은 거 좀 지우고 이런저런 정리하고 자다 보면 그럼 남편은 옆에서 불 켜놓고 있겠습니다. 남편도 나중에 불편해질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사고를 유연하게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백 변호사님. 저는 양재열 변호사하고 생각이 다른, 같은 건데요, 동그라미인데. 뭔 소리예요, 그게? 뭔 말이냐면 이거는 개인주의고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남친이 선택해야 될 문제예요. 이 여자와 결혼하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이걸 내가 못 견디면 같이 못 사는 겁니다.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억지로 함께 매일매일 같은 방에서 생활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과연 이 여친이 견딜까요? 못 견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존중하든 아니면 헤어지든 이건 남친의 선택이지 이거를 강요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다는 취지로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교수님. 저는 이제 형식이 실질을 바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심리적인 공간과 물리적인 공간이라고 하는 이 두 공간 사이에 있어서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한번 짚어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렇게 가까이 있는 그런 기간이라든가 어떤 그런 시간들이 점점점점 이렇게 없다면 그런 기회가 없다면 나중에는 이게 좀 졸혼이라는 것이 좀 빨리 올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아까 저는 이제 또 우리 백 변호사님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동의를 하는 것이 만약에 아직 남친이잖아요. 결혼을 아직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떤 여성이 나는 결혼을 하면 내가 항상 같이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여성이 나오면 이 결혼 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하나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방법상에 있어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남자가, 이 남성이 그것을 갖다가 본인이 감수할 수 있을 때 결혼을 하고 감수할 수 없으면 결혼을 갖다가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로 틀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는 제가 봤을 때 같이 방을 쓰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이 기자 생각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교수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정 불편하다고 하면 각 방 말고 각 침대까지는 이해를 좀 해보겠습니다. 각 방은 안 될 것 같아요. 각 방은 안 된다. 네, 각 방만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전국에서 이 사건 반장 오신 여자애, 쟤 누구냐 지금 이러고서 막 그냥 막 어? 우리 며느리 삼고 싶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근데 가족 여러분들 생각은 좀 굉장히 갈리고 있습니다. 황인진 님은 그럼 결혼을 하지 말아야죠.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셨고요. 경환 님, 조건을 왜 달아 신혼인데 당연히 꼭 붙어져야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완니 님은 각 방이 얼마나 편한데요 하셨고요. 바른사라 님, 꼭 같이 자야 사랑인가요? 같이 살면 사랑하는 거지. 이런 의견도 또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미국 샌프란치스코 사시는 오세라 여사님. 오세라 여사님 보고 계시죠? 우리 집에 이상한 고양이 한 마리 있어야 하시면서 제보를 주셨어요. 영상 보시죠. 이 녀석 이름 깜입니다. 정말 사건 반장 나올 때 조금의 미동도 없이 저렇게 영상을 본대요. 보십시오. 만취 상태로 중식도 휘두르는 인간의 사연. 고양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지만 저렇게 본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이번엔 사진, 카페 위생 문제를 고발하는 글도 정말 더럽구나 하듯이 정말 유심히 보고 있단 말이죠. 동물도 즐겨보는 사건 반장 30초 뒤에 돌아옵니다. 한국인의 관절로 태어나 어부바의 민족 답게. 단군의 후예 답게. 우리의 관절은 마르고 닳도록 살아왔다. 한국인의 관절 건강. 이제 퀀첼과 상의하세요. 관절엔 퀀첼. 대전에서 20대 초반의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여성의 아버지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피해 사진과 함께 글을 게시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이번 사건이 말이죠.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 글이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생각난다 해서 엄청나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일단 제 딸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런 제목의 글이었는데요. 작성자는 피해 여성의 어머니라고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지난 9일에 한 가게에서 20대 딸과 그 친구들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글이었는데 그 일면식 없는 사람들이 먼저 왜 쳐다보느냐고 시비를 걸었다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저 어머니가 쓴 걸로 기사화가 되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실제 어머니를 통해서 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따님과 직접 통화를 했어요. 당사자인 만큼 아무래도 어머니가 쓴 글보다는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상황을 전했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 이 피해 여성의 얘기를 좀 제가 전해드리면 그 가게 형태는 천막으로 되어 있는 형태였는데 피해성이 담배를 피워나갔고 그때 투명 천막 사이에서 30대로 보이는 남성하고 눈이 마주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남성이 뭘 쳐다보냐. 그래서 먼저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퍼부었고 기분이 나빴지만 그래도 어른이니까 죄송합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지금 피해 여성이 본인 엄마하고 전화를 하면서 옆 테이블 남성 자꾸 시비를 건다. 왜 쳐다보면 시비를 걸었다 하니까 이 어머님이 말대꾸하지 말고 친구들이 오면 피해라 라고 해서 알았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이제 친구들이 다 왔는데 이 30대 남성들과 여성이 계속 이제 자기들 쪽을 쳐다보면서 왜 이렇게 자꾸 쳐다보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래도 에이 뭐 별일 없겠지 하고 신경 쓰지 않고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친구들하고 함께 이 피해성이 담배를 피우러 나갔는데 그 이후에 이 문제사건이 터졌다고 합니다. 피해자와 친구들은 가게 밖으로 잠시 나갔다가 또 가해자 무리와 시비가 붙어서 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 상황 어땠는지 피해자, 피해자분의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갑자기 갑자기 일어나서 멀분하고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욕하면서 멀분이 ㅈㄹ.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갑자기 갑자기 일어나서 나왔어요. 나와서 제 친구의 손목을 꺾고 전배를 꼈더니 전배를 바닥에 절 던지고 남자가 나왔어요. 제 친구도 뭐하시는 거예요? 화를 하면서 소리를 지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렸을 때 소리를 지르니 뭐니 하면서 갑자기 친구들 두 번이나 찼어요. 관자물이 맞고 아래탕 맞고 그리고 내 정신 차리려고 일어났는데 일어나다가 또 벨을 찬 거예요. 피해 계속 흘리는데도 그렇게 때리시고 제가 심하게 맞으니까. 특히 많이 맞은 것보다 심하게 세게 맞았거든요. 자 일단 본인뿐 아니라 친구들까지도 같이 폭행을 당했다. 그러니까 한 남성이 뭐 실랑이가 있었고 시비를 걸었고 이후 실랑이가 이어진 다음에 다른 남성 한 사람이 갑자기 친구를 먼저 발로 찼다라고 지금 피해자 쪽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성 그러니까 폭행을 한 쪽이 남성 한 사람과 여성 두 명이었다는데 다른 여성이 와서 친구의 머리를 잡고 이렇게 폭행을 했고 친구들은 방어 차원에서 같이 머리채를 잡긴 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주로 뭐 이렇게 밀치는 과정, 방어하기 위해서 밀어내고 이런 과정이 있긴 하지만 자신을 비롯해서 친구들까지 모두 무차별 폭행을 당했고 맞는 과정에서 자기는 잠시 기절까지 했다라는 게 피해자의 주장입니다. 그야말로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을 것 같은데 사건 당일 모두 경찰의 조사는 받았습니까? 네, 일단 친구가 신고를 바로 했고요. 현장에 경찰이 왔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졌고 경찰 취재 결과 피해자들 뿐만이 아니라 가해자 두 명 그리고 목격자까지 인적 사항 다 확인했고요. 간이 진술서까지 작성이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 근데 지금 16바늘을 꿰맸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피해자 부모가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그 내용에 의하면 일단 자기 딸이 계속 구역질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머리와 배를 너무 많이 맞았다. 그래서 멍이 들고 입술 같은 경우는 아까 나왔습니다만 관통상을 입었고 발음도 언울해서 말을 할 때 좌우관 제대로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고 또 입술 모양의 변형 가능성 그리고 흉터가 남을 가능성에 대해서 병원에서 들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친구도 보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맞는 과정에서 이반이 헌다든가 하는 이런 피해를 당했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가해자들, 가해자라고 지금 지목을 받은 사람들은 피해자 어머니가 올린 글 그리고 그 글에 기반한 언론 기사들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너무 비슷합니다. 이런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 기사들을 보고 우리가 더 억울하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오늘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무차별 폭행 대 쌍방폭행이다. 일단 그 가해자 측에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한 게 아니라 쌍방폭행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쌍방폭행으로 볼 만한 정황이 여럿 있다. 이렇게 지금 밝힌 상황인데요. 일단 이 정확한 싸움 시작부터 끝까지 경위를 밝히기 위해서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대전경찰청에서 밝힌 바를 말씀드리면 현재 CCTV, 사건 발생한 전체 CCTV를 다 확보해서 분석 중인데 일단 CCTV상으로 보면 관련자들이 서로 말싸움을 하는 장면 그리고 서로 몸싸움이 이어지는 장면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보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쪽, 가해자라고 지금 돼 있는 쪽 전부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지금 피해자에게 확인을 해보니까 자기 그때 피해를 입었다는 친구 둘은 지금 조사를 받으러 갔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본인은 상처를 좀 많이 입어서 어느 정도 치료를 받고 나서 추후에 조사를 받으러 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피해자의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다치고 돌아온 따님을 보고 놀라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시면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언급을 하셨는데 일단 들으신 것처럼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는 약간 결이 다르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이른바 무차별 폭행, 무차별 이런 폭행 사건은 아무런 전조가 없이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에서 이렇게 폭행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처럼 양측에 좀 사전에 시비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벌어진 폭행 사건과는 조금 결이 달라 보이긴 합니다. 일단 양측 입장이 계속 팽팽히 맞서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가죠. 30대 지체장애인이 자신을 도와주러 온 여성에게 강제 추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남성은 수면제를 탄 음료를 여성에게 먹인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봅니다. 저희에게 제보가 들어온 사건입니다. 먼저 이 사건은 극히 일부 장애인에 국한된 얘기라는 거 먼저 전제를 하고요. 도와주러 온 여성에게 몹쓸 짓, 성추행을 했다. 이 두 사람은 원래 가해자와 피해자는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일단 남성이 여성에게 도움을 청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지난 2016년에 이 남성은 지체장애 1급, 30대 남성인데요. 여성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 여성은 병원에서 10년 넘게 일한 의료업계 종사자였습니다. 틈틈이 장애인 봉사활동 다니고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증까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상태였는데요. 이 남성이 여성에게 자신의 MRI 사진, 그리고 CT 사진 이런 것들의 판독을 부탁하면서 자기 집으로 좀 와서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정말 선의로 집을 찾아갔어요, 그 장애인. 그런데 거기서 뭔가 일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남성이 지금 하반신이 마비가 돼서 여러 가지 의료 자료에 대한 판독이나 또 재활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라고 해서 이 여성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남성을 돕기 위해서 그 집에 직접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남성이 권한 음료수를 마시고 바로 의식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깨고 나서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집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남성이 피해 여성에게 우리가 종종 얘기 나오는 졸피댐, 수면제 성분을 먹인 뒤에 이 여성을 강제로 추행을 하고 거기다 더 나아가서 불법 촬영까지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피해 여성에게 저렇게 음료수에 타서 줬던 졸피댐의 양이 거의 치사량 수준에 근접했었다고 합니다. 아니 교수님, 그정 치사량 수준의 졸피댐을 복용했으면 그냥 바로 쓰러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여성 같은 경우는 6년이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엄청난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로는 이 연구에 의하면 이런 어떤 여성들 같은 경우는 성적인 피해를 받으면 6년이 아니라 평생 간다고 알려져 있고요. 거기에다가 불법 촬영이라고 하는 것도 본인이 인지를 했고 또 수면제 먹고 자기는 죽을 수도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야말로 끔찍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여성은 남성을 사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이제 부탁을 해서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그 일로 갔는데 어떻게 보면 그 대상이 장애인이라고 하는 그것을 알고 본인이 선에 의해서 갔다가 이런 식으로 당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현재 본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건데 사실 이 가해자 같은 경우는 은혜를 원수로 갚은 그런 까마귀의 일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결국 집행유예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죠. 이게 정말 장애를 돕기 위해서 피해자로 나섰던 건데 그걸 거꾸로 이용한 아주 계획적인 아주 질이 좋지 않은 범죄인 거고 게다가 일심받으면서는 출석도 제대로 안 했다라는 거예요. 아, 내 몸이 불편해서 못 나간다. 이런 식으로 몇 차례 연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해놓고는 초범이고 반성한다라는 이유로 징역 집결에 집행유예로 인연을 선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 판결,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위지가 됐습니다. 장애가 좀 심각하고 욕장까지 있어서 건강이 좋지 않다라는 이유로 그냥 집행유예로 판결은 확정이 됐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아프다고 죄의 무게까지 가벼워지는 겁니까? 저는 진짜 이 판결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저도 이제 성범죄 사건을 좀 다뤄보면 실질적으로 이거보다 피해 정도가 훨씬 낮아도 실형 선고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특히 또 판결의 경향이 그렇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본인을 도우러 온 사람을 졸피뎀이라는 마약류를 활용을 해서 의식을 잃게 하고 성추행을 하고 거기다가 불법 촬영까지 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라면 실형 선고되는 게 너무 당연한데 여기서 또 결정적으로 합의도 안 됐잖아요. 피해자가 용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여기서 집행유예로 나온 이유를 되짚어보면 조금 전에 양재열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체장애 1급이고 욕창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인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이유로 실형이 선고되지 않는다는 게 과연 법적으로도 그렇고 국민들로부터도 납득받고 굉장히 어려운 판결을 받습니다. 교수님은 좀 이런 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 사람이 심신미약이 아니고 이건 정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사전에 약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음료수를 준비해서 거기에 타고 그리고 범행을 저지른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이제 피해자가 지금 엄청난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앓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어떤 재판의 결과도 거기에 일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실제로 지체장애 1급이라는 것과 욕창 그리고 건강이 별로 좋지 않고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으면 이런 행위를 갖다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집행유예에 나올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되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상한 방향으로 반영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제대로 된 이 사법 정의가 서지 않는다라고 이 불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사법부에서 좀 이렇게 조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그러시고요. 요즘 이런 돌려차기 사건도 그렇고 이 사건에 대해서도 그렇고 댓글 달린 거 다 보면 AI 판사 도입이 시급합니다. 다 그러고 계세요. 자 지금부터 조금 더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이 피해 여성이 가해 남성에 대해서 손해배상 소송 이게 6년 전 사건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렵다면서요. 손해배상 소송. 네 일단 손해배상 청구라도 혼자 힘으로 좀 해보려고 했는데 법원 측에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다면서 이런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 피고인의 이름이 불일치하다 이런 안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가해자의 현재 신원이 뭔지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지금 이 여성이 직접 찾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 여성이 지금 가해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라고는 판결문에 나와 있는 이 가해자의 주민번호 앞자리 정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여성 측 당시 변호사도요. 이게 6년 전 사건이다 보니까 자료를 모두 폐기했기 때문에 더 막막한 상태입니다. 양 변호사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글쎄요. 뭐 제가 전체 사료를 보질 못해서 확답은 못 드립니다만 상당히 지금 답답한 상황인 건 맞아 보입니다. 게다가 아마 지금 그때 손해배상을 지금 못 받았다는 건 당시의 사건 당시에 형사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여성분 같은 경우는 답답해하고 있는 게 이게 설령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이 남성이 직장도 없고 경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판결이 나와도 배상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이런 경우에 국가에서라도 좀 보조해 주는 게 없냐라는 것도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본조 피해자 구조 청구권이라는 게 우리 형법상의 기본권이기도 하고 법적으로도 있긴 한데 문제는 요건이요. 생계 유지가 안 될, 피해자가 생계 유지가 안 될 정도의 상황일 때예요. 경제력이 없을 때 국가가 부조를 해주는 경우라서 아, 이 경우는 지금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당장 뭐라도 좀 도움을 드릴 만한 답을 죄송스럽지만 드리기 어렵네요. 야, 이런 짓을 한 가해자의 지금 가해자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니. 이게 참... 그런데 이 피해 여성분께서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시면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고 당부를 하셨어요. 잠깐 들어보시죠. 지금도 공사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장애인에 관한 폐를 이렇게 줘버리면 저희는 지금 무서워, 무서워 못 다니거든요. 오히려 장애를 너무 악용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그걸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사실 무섭거든요. 저희도 남자 혼자 계시고 이런 데 가면 활동 보조사님도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사실은 여자들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남자보다는. 실제로 소소한 사건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처벌이 이렇게 미약해버리면 못 나가요. 자, 교수님. 방금 피해 여성분도 말씀하셨지만 남자 혼자 있는. 그런데 봉사를 나가기 너무 무섭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장애인분들이 많고요. 그런 것에 또 호응을 하는 자원봉사자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의 사례로 인해서 정말 나쁜 영향력을 갖다가 미치는 것인데 예컨대 부모가 자기 딸이 어디에 가서 장애인에 대한 봉사를 갖다 한다고 하면 이런 사건들이 있고 그 사건에 대한 처벌이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가게 된다면 그 자녀들에 대해서는 다른 거 하지, 이건 하지 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엄중한 그런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피해자는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이런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정말 선량한 대다수의 장애인분들은 이런 사건을 보시고 얼마나 착잡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지난 주말 무인문구점을 운영하던 점조는 CCTV를 보자마자 매장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초등학생 정도 돼 보이는 남자아이 두 명이 딱지를 왕창 뜯고 있었던 건데요. 점주가 홈캠을 통해 학교에 찾아간다고 경고했는데도 시큰둥하게 그러세요 라며 딱지를 바구니째 들고 간 아이들. 점주가 불이 났게 달려가 봤지만 매장에는 이미 뜯겨진 포장지만 수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고를 망설이던 사이 아이들의 아버지가 아이와 함께 매장을 찾아왔는데요. 하지만 얼마간의 대화 후 점주는 곧장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대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대화가 오갔던 걸까요? 이게 어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무인문구점 운영하는 점주인데요 라면서 이런 사연을 올렸는데요. 이 점주는 지난 1년 동안 무인문구점 두 개를 운영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말에 겪은 일이 있다고 하는데 오후 6시쯤에 매장 CCTV를 보니까 미취학 아동, 커봤자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돼 보이는 어린 남자아이 두 명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매장 뒤편에서 판매 중인 딱지를 계산도 안 하고 왕창 뜯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무인문구점이라고는 하지만요. 직원만, 사람만 없을 뿐이지 CCTV가 저 매장 안에 11개나 있었대요. 저는 맨 처음에 이 아이들이 그런 걸 모르고 저런 짓을 하다가 나중에 걸린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피해 점주가 그때 홈캠으로 보고 있었답니다. 홈캠으로 보고 있으면 대화가 돼요. CCTV 영상만 모르게 하라니까 마이크를 연결해서? 네. 이 점주가 아이들한테 뭐 하니 하지 마라. 부모님에게 연락해라. 그렇지 않으면 유치원 학교에 아줌마가 찾아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아이들이 깜짝 놀라서 도망가거나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보통이죠. 그때 아이들이 점주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세요. 그러세요. 그러니 매장 바구니에 뜯어놓은 딱지를 담아서 매장 밖으로 나가버렸다는 것이 점주의 주장입니다. 점주 분께서 저희한테 제공해 주신 사진 좀 보여주시죠. 이걸 보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거 홈캠으로 보다가 막 뛰어가가지고 문구점에 딱 들어선 순간 저 광경을 보고 숨이 턱 막히셨죠. 계산은 커녕 저렇게 매장이 완전 아수라장이 됐다는 겁니다. 냉장고 뭐 선반 밑에 뜯은 카드 보시는 그대로인데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에 저런 일이 벌어져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나말로 역대급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잠깐 얘기를 했지만 요즘에 제가 어렸을 때 놀던 딱지 수준이 아니에요. 저게 다 비쌉니다. 카드 딱지 모이고 세트 그리고 이런 것들은 좀 드물게 나오는 것들은 또 이렇게 아이들이 찾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의 거래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처음일 게 아닐 거다 싶어서 찾아봤더니 연 이틀 동안 세 차례를 찾아왔었고요. 그래서 한 번 올 때마다 저 아이들이 30분씩 저녁 시간 때 머물면서 저런 일을 벌였던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방치가 됐을까요? 거기서부터 참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보통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점주가 매장 입구에 정수리 사진만 딱 붙여놔도 흠집 놀라서 바로 연락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날만큼은 뭔가 좀 달랐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점주는 계속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얼마 뒤에 저 녀석들 아버지가 찾아와서는 이런 말을 했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법대로 하시죠. 양배사님 보통은 말이죠.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이 녀석들 저희가 호딕검을 낼 테니까 한 번만. 보통 이게 인지상정인데. 그러게요. 이게 아버지가 연락을 취해서 아들하고 같이 왔어요. 첫째 애하고 같이 왔답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는 아마 조금 몇 개만 있는 줄 알았던 겁니다. 아이가 갖고 있었던 딱지 몇 개, 카드 몇 개. 아 이거 내가 뭐 도의적으로 결제할게요. 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매장 사진을 점주 입장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아이가 챙겨간 게 그런 거고. 이 꼴을 좀 보세요. 라고 했더니 물론 당황했을 수 있긴 합니다만. 그런데 점주님이 또 설명을 했대요. 이게 얼핏 따져봐도 한 20만 정도 되고. 제가 이틀치만 CCTV 돌려놓은 겁니다. 그 전에 또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30만 원 정도에 합의를 하시죠. 라고 했더니. 아, 아이 아버지. 아, 그거 수긍할 수 없고. 법대로 합시다. 만약에 손해배상 판결 나오면 그때 물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버렸다는 겁니다. 자, 교수님. 교수님은 무슨 포켓몬 딱지 카드 뭐 이런 거 잘 자세히는 모르시죠? 네, 근데 그게 유행하고 아주 비싸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아마도 저 녀석들 아버님이라는 분은 아, 이 점주가 아주 이번 기회에 그냥 바가지를 씌우려고 작정을 했구나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 30만 원 어떻게 보면 가장 싸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도 합리적인 가격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한 20만 원 정도 손해를 보고 그리고 사실 저게 또 정신적인 어떤 충격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 상황에서 보통 부모들이 와서 하는 얘기는 아, 우리 애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법대로 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갖다가 입에다가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법들을 잘 안 지켜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들 행동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 부모의 반응을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저 정도 어린 나이에 저런 행동을 갖다가 아이들이 한다면 적어도 그 책임은 부모 탓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점주는 경찰을 불렀고요. 경찰이 인적 사항을 갖다 접근한 뒤에 아버지는 이 둘째가 혼자 있어서 자기 집에 가야 되겠다라고 할 때 첫째에게 너 죄송하다고 얘기해. 이렇게 해서 인사를 갖다가 시키고 자리를 떠났는데 본인도 꾸벅하고 했지만 그 사과는 받은 상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실제로 이게 나 30만 원 해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갖다가 한다면 이 점주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파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낫게 하게 되면 누가 이걸 장사를 하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사항인데요. 아이들이 참 안 됐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별이 별야로님. 조카 그거 사줬는데 엄청 비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녀석들. 딱지 훔친 녀석들. 7살. 백변호사님. 우리가 항상 사건 반장에서 맨날 막 비분 관계하는 그 촉법. 그 이하입니다. 촉법보다 더 어려서. 여기는 아예 보호처분도 안 되는. 그러면 이거는 사건 접수가 안 되죠. 사건 접수가 안 되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돌려보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법에 보면 미성년자가 누군가에 손해를 끼치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모에게 물리고 있습니다. 그 조항이 있으니까 결국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끝까지 안 해주면 소송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경찰은 그냥 소송까지 하는 건 너무 황당한 상황이죠. 30만 원 받으려고 소송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경찰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판단을 했는지. 이 아이 아버지한테 합의하세요. 이렇게 제안을 하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나중에 점주한테 전화할게요. 지금 뭐 연락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점주 입장에서는 분명히 피해를 본 건 아닌데 왜 내가 마음이 무겁고 내가 이렇게 죄인이 된 것 같나. 그리고 사실 합의금이라고 처음 얘기했던 30만 원도 아이가 안쓰러워서 최소한도로 얘기한 것이었는데. 왜 나만 이렇게 죄스럽고 안쓰럽고 돈을 받을 방법은 없어 보이고. 지금 합의금 자체가 사실 반갑지도 않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약간 좀 오해하시는데. 촉법소년 10살부터입니다. 얘네들 7살이에요. 그러니까 촉법 또 안 되는 거예요. 자 교수님. 시간 관계상 좀 짧게 좀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것을 민사소송을 해서 해결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적합한 그런 방법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고요. 혹시 이 아이의 부모가 이 방송을 갖다 보신다면 그냥 찾아가셔서 좀 이렇게 인간적으로 사과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좀 접점을 찾으려면 그 본인이 이렇게 손해본 그 가격만큼은 주시고 그 동네 사시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야지 지금 지금 촉법소년에 해당되지 않는 아이들 데리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하는 것이 과연 그 아이들의 교육에 어떤 그 좋은 영향을 미칠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해결을 원만하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이 문제를 바로 잡는 건 그 부모의 몫이겠죠. 부디 좀 원만한 해결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2016년 2월 경기도 부천의 한 가정집에서 한 여중생이 숨진 지 한참이 지난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는 속보가 쏟아져 나옵니다. 경찰이 이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작은 방을 들여다봤는데 여중생이 이불에 덮인 채로 그야말로 미라 같은 상태로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방 곳곳 여기저기에 놓여있던 방향제와 습기 제거제 때문인지 악취가 참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시신 발견과 동시에 두 인물이 긴급 체포되면서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는 백골로 발견된 여중생을 따라가 봅니다. 2016년 2월 그나마 겨울이었으니까 그나마 망정이지. 일반 가정집에 백골 상태에 그냥 미라가 그것도 신원을 확인해봤더니 여중생 시신이 있었다. 진짜 냄새가 진동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진 않았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날이 2016년 2월 3일 아침 9시였습니다. 경찰이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한 단독주택을 압수수색하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집 작은 방에서 시신이 발견됩니다. 이불에 덮인 채로 정확히 말하자면 반 백골 상태였는데 약간 밀랍화가 진행된 형태로 보였고요. 숨진 지 한참 지난 걸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신이 집안에서 부패하고 있으면 냄새가 상당해야 하는데 참지 못할 냄새까지는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시신 주변에서 습기 제거제, 방향제, 향초 이런 게 10개 정도가 나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제품으로 냄새를 잡아온 걸로 보이고요. 숨진 사람은 신원을 확인해보니까 이 집에 살고 있던 중1짜리 막내딸이었습니다. 숨진 지 11개월 지난 걸로 밝혀졌습니다. 막내딸이 저런 상황이었으면 당연히 그 부모는 뭐예요? 부모가 긴급체포가 됐으니까 부모가 범인인 거죠. 그러니까 아이 몸에서 어른 주먹 두 개 크게 내부출혈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일단은 그게 사망 원인이라고 추정을 했었습니다. 일단 폭행으로 인해서 숨지고 그 이후에 이 피해 학생은 말 그대로 방치된 것을 보이는데 이 아이 아버지는 40대 2씨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모 100씨를 당시 긴급체포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 피해 중학생이 2015년 3월에 중학교에 입학을 했고 열흘부터 학교에 자주 결석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월 17일 새벽가 2015년이죠. 사체가 발견된 거의 1년 전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체벌을 핑계로 손바닥 종아리를 맞고 아버지 이슈는 그 이후에 추가로 훈계를 하겠다고 아침 7시부터 오후 12시까지 나무막대기 등으로 폭행을 이어갔다고 하고요. 계모도 합세에서 빗자루 등으로 폭행을 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11개월 만에 발견된 걸 보면 당시 당연히 이 돌은 신고하지 않았고 아마도 그대로 시신을 방치하자 이렇게 시신을 어디 유기하는 것도 범행이 발각될 게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결국 경찰 조사에서 딸을 훈계하고 다음 날 일어보니까 딸이 죽어있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자 기가 막힙니다. 이 사람들 아버지와 의붓어머니 경찰 조사 당시 모습 현장검진 모습 이어서 보시죠. 혐의 인정하십니까? 시신 방치하면서 목사로서 죄책감 못 느꼈나요? 혐의 인정하십니까? 아이 시신 보면서 죄책감 못 느꼈나요? 시신은 왜 당시에 두셨죠? 시신 보면서 죄책감 안 느꼈습니까? 시신 보면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양 변호사님 목사로서 그리고 기도 이거 무슨 얘기죠? 아버지 직업이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신학대학의 경영교수로 강의까지 나가고 있었던 분 그리고 해외 유학까지 다녀왔던 사람이에요. 배우자하고 사별을 하면서 전처 사별한 배우자에게서 이 사이에 있었던 세 아이 중에 피해자는 1남 2년 중에 막내딸이었습니다. 재혼을 했고 재혼하는 이후로 아이들이 방황을 시작해서 위에 두 아이는 집을 떠났고요. 이 피해자만 재혼 배우자의 동생 재혼 배우자의 동생에게 마침 비슷한 또래의 나이 또래의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집에 그래서 맡겨놨었는데 무슨 일인지 그때 이 아이를 훈계를 하겠다면서 맡겨놓은 집에 찾아가서 폭행을 하다가 이걸로 안 되겠다라고 해서 집에 데리고 와서 폭행을 했던 겁니다. 아니 또 무슨 목사예요. 목사예요 또. 네, 한 개척교회의 담임 목사였는데 이웃 주민들이 기억하기로는 늘 이렇게 한 팔에 성경책을 끼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 그러니까 이 개모 백 씨랑도 항상 손을 꼭 잡고 다니고 종종 맥주 마시고 그래서 이 동네에서는 금슬이 굉장히 좋은 부부라고 유명했다고 하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아빠 그 자체였습니다. SNS 계정 프로필 사진도 두 딸로 해놓고 인근 세탁소 주인도 항상 그 숨진 딸 이름으로 세탁물을 맡겨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돌이까 생각하면 이미 딸을 살해한 이후였는데 그런데도 어두운 기색도 없어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이 목사는 경찰 조사에서 이런 진술을 합니다. 기도하면 아이가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교수님, 기도를 하면 죽은 아이가, 딸 아이가 살아날 걸로, 부활할 걸로 생각했다. 이거 개신교단에서도 이런 주장을 하는 목사라면 약간 이단 사이비로 분류가 될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헛소리죠. 본인이 자신의 어떤 범행 자체가 드러나고 난 이후에 뭐라고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것인데 사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신학교에서 헬라라고 하는 아주 기초 헬라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지금도 제가 보니까 팔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에도 그것을 여러 가지 어떤 장식을 하는데 헬라라고 아주 특이한 그런 문자가 있는데 그것으로 이제 도배를 해놓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 얼굴들도 거기에다가 이렇게 다 올려놓은 거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이 사건이 발생됐을 때 이 사건 제가 분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겉으로는 상당히 다른 사람들에게 유머도 많고 또 자기를 포장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었는데 사실 나중에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말 추억한 그런 면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겸임 교수였었는데 그 아마도 이제 그쪽에 있는 그 신학교에서 그 정식 교수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과정이니까 사실 이 아이를 제가 봤을 때는 막 처음부터 사례되겠다 이렇게 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본인이 학대를 하는 그 과정에서 아이가 사망을 해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방법이 자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뭐 어떻게 은폐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전자가 아니고 후자를 택한 이유는 만약에 이것이 밝혀지게 된다면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은폐를 하기 위해서 이런 역기적인 것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 사람을 담당을 했었던 경찰의 범죄심리 분석관도 이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한 것은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목사라고 하는 지위 그리고 겸임 교수라고 하는 지위를 잃을까 봐 시신을 유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백 변호사님 그런데 지금 초등생 11개월 동안 학교를 안 갔을 거 아니에요? 중학생이죠. 아 중학생? 그러면 학교에서는 안 찾았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부모였기 때문에 학교도 지금 속았다는 입장입니다. 같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본인들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맨 먼저 해야 할 것 아이가 학교를 안 가면 당연히 학교에서 연락을 올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학교에 먼저 전화를 합니다. 우리 아이가 가출했다. 그리고 보름 뒤에 가출 신고까지 실제로 했고요. 학교에서는 3월에 두 번, 6월에 한 번 우편으로 출석 동료서만 보내고 그리고 6월 말에 무단결 서비스가 90일이 넘어가면서 PI가 정원회로 분류가 되는데 그다음부터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교육당국에서는 담임선생님이 종종 집에 부모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그때 태어나게 아이가 가출했다는 답만 돌아오니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해명을 했다고 하고요. 실제로도 가출 신고를 한 이유가 학교에서 아니 지금 그냥 가출했다고 하지 마시고 경찰에 가출 신고를 하시죠? 라고 해서 가출 신고를 한 거라고 합니다. 자, 중학생 된 아이가 학교에 나간 게 고작 8일밖에 안 된대요. 아, 양 변호사님 일단 그러면 말이죠. 학교의 무관심, 또 주변의 무관심 어떻게 보면 이게 완전 범죄가 될 수도 있었던 건데 될 수도 있었던 거죠. 근데 또 하필이면 그 무렵에 그 해당 지역에서 또 중학생이 친부에게 감금당해서 학대당했던 사건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주변에 대해 실태 조사에 나섰던 거예요. 실태 조사를 하는데 이 학생도 학교를 나오지 않고 있네? 그래서 부모한테 연락을 했는데 부모가 수사에 형 도통 협조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무슨 전수조사하고 막 그랬더니 그러니까 어떤 식이었냐면 연락은 받는데 집에 오는 걸 자꾸 피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밖에서 자꾸 만나자고 하고 그래서 경찰도 주변 상황을 또 추가 수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이 숨진 여중생이 가장 친한 친구가 이 학생이 실종되기 직전에 부모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경찰에 제보를 한 겁니다. 경찰이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가지고 집으로 찾아갔는데 막상 그때는 영장을 들고 갔었을 때는 특별하게 저항하지도 않고 순순하게 그냥 응했다고 합니다. 부모라는 사람들 말할 것도 없고 또 새 이모 잠깐 의탁을 했던 새 이모한테도 학대를 당해요. 그렇다면 주변에 저 학대 당하고 있어요. SOS를 칠 만한 어른들은 없었던 겁니까? 그런데 사망 직전에 친구에게 그리고 또 이전 담임 선생님한테도 도움을 요청했던 걸로 알려져서 또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숨지기 이틀 전에 학대를 못 견뎌서 가출을 했는데 이때 아까 경찰에 진술했다는 그 단짝 친구한테 폭행당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또 사망 전날에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 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 답답함을 호소를 했는데 선생님이 일단은 이 당시에 이 양을 설득해서 부모에게 인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집을 나갔냐 하면서 새벽부터 다시 폭행이 시작이 됐고요. 다시 가출을 했습니다. 못 견디겠으니까요. 그래서 아침에 다시 담임 선생님 아파트로 찾아갔는데 이 아침에는 또 이 선생님이 집을 비웠던 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지쳐서 경비실로 갔는데 경비실로 가서 이 아이가 경비원한테 하루만 재워달라고 애원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비원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다 보니까 세이모한테 보호자니까 세이모한테 또 연락을 해서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내게 됐고요. 이 목사 부부는 또 이 아이에게 왜 가출을 했냐면서 이번에는 애가 집을 뛰쳐나가지 못하게 아이의 옷을 벗기고 구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훈계를 하겠다면서 본인들이 살고 있던 집으로 데려가서 또 훈계를 하고 훈계한답시고 폭행을 하고 그러다가 아이가 숨지게 된 거였습니다. 마지막 실오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서 도움을 요청했던 어른들이 오히려 더 사지로 몰아넣었던 겁니다. 제가 교수님께는 마지막에 정리 말씀 부탁드리고요. 양 변호사님, 그러면 인면수심의 친부와 계모, 어떤 법적... 일단 1심 판결은 친부에게 징역 20년, 그리고 계모에 15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형이 무겁다고 생각했는지 반성하고 있으니까 형을 깎아달라고 항소를 했어요.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반성은 자기 죄의 대가를 받아들인 것부터 시작을 한다. 그리고 이렇게 참혹하게 어린 나이에 숨진 피해자를 생각해 보면 이거 무겁다는 생각 안 든다, 나는. 그래서 항소를 기각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못 받아들이고 대법원까지 갔지만 대법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냥 원래 1심이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교수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주변 어른들한테 도움을 청했는데 다 그 손을 걷어 이렇게 치워버렸습니다. 사실 아이의 입장에서는 한번 살아보려고 정말 발버둥을 쳤는데요. 주위에 있는 어른들이 그것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요즘 같으면 이것은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않겠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자기 부모한테 연락을 해서 데리고 가라고 했으니까 그 아이는 가서 더 죽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이 아이 얼굴을 압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반장 또는 부반장해서 굉장히 얼굴이 밝고 모범적이었는데 실제로 때리는 이유를 갖다 대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이 목사 사람 같은 경우는 아버지로서 재혼한 여성에게 좀 더 잘 보이려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아이가 사실은 독일에서 태어난 거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기 원래 부인 같은 경우는 암으로 사망을 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그 위에 있는 오빠나 언니는 다 집을 나가 있는 상태에서 혼자서 그 모든 어떤 학대를 갖다가 몸으로 다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이에게 도백이 있다. 그리고 그 헌금을 갖다 훔쳤다. 이런 이유를 댔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전혀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다가 쓸쓸하게 세상을 떠났고요. 그리고 난 뒤에 10달 동안 그런 상태로 집안에 방치가 된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사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분위기 좀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미국으로 가보시죠. 이곳은 구조한 유기견들을 보호해주는 동물보호소 견사입니다. 그런데 한 견사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저렇게 펄쩍 뛰어오르더니 벽을 타고 옆 견사로 넘어갑니다. 넘어간 견사에는 흰색 강아지 한 마리가 보이는데요. 보호소 직원이 한 견사에 두 마리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CCTV를 확인해보니까 월담을 한 저 강아지가 포착이 된 거였습니다. 혹시 짝짓기 뭐 이런 거? 외로웠던 거 아닐까요? 그런데 담까지 넘게 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 두 친구는 사실 같은 날 함께 보호소에 온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더 서로 큰 의지가 됐던 걸까요? 낯선 곳에서 친구랑 같이 있으려고 높은 담까지 넘었던 겁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좋은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이 두 친구를 같이 입양하겠다는 한 가족이 나타난 겁니다. 같은 날 이곳에 왔던 이 두 친구는 같은 날 보호소를 나가면서 진정한 가족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다음은 중국으로 가보시죠. 차 한 대가 들어오고 있는 이곳은 손세차장입니다. 주차를 마친 뒤 창문으로 어린아이 고개를 빼꼼 내밀고 세차장을 살펴보죠. 불안해요. 갑자기 뒤 창문이 쑥 올라가더니 저렇게 아이의 목이 창문에 끼워버리고 맙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는 목이 짓눌려서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데요. 보호자 어디 있어. 보호자 보호자 보호자. 운전석에서 아이의 엄마가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듯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에서 내립니다. 밖에서 아이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나중에 아이의 엄마한테 알리자 이 아이의 엄마 네. 긴급히 반대편으로 걸어갑니다. 아이를 발견한 엄마 여기서 차 문을 열어요. 아이고 거기서 열면 어떡해. 아이고 아이는 그 몸이 끼인 채로 문에 딸려오죠. 위험한 상황에 놓인 겁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아이의 엄마는 차 안으로 들어가서 시동을 거는 사이에 남성들이 다급하게 창문을 부여잡고 아래로 당겨봅니다만 저게 내려갈 리가 없죠. 아이는 이렇게 무려 30초 동안 목이 졸린 채 방치됐고요. 창문이 내려가고 나서야 그 이후에 아기의 눈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이가 고개를 내민 줄 모르고 아이 엄마가 창문을 올려서 이런 사고가 발생한 건데요. 아이는 다행히 무사하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많은 누리꾼들 카시트에 앉혀놨어야지 그러면서 아이 엄마의 부조의를 꾸지셨습니다. 진짜 1초만 한눈팔아도 말이죠. 자 다음은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여긴 병원입니다. 그런데 하얀 건물 벽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새카맣게 뒤덮여 있죠. 이쪽 벽뿐만 아니라 바닥도 또 반대편 창문과 벽도 모두 군데군데 시커멓게 무언가가 붙어있는데요. 건물 밖에서 보니 그 상태가 더 심각해 보입니다. 거의 건물 전체가 다 같은 상황인 겁니다. 혹시 동양 하루살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건물을 뒤덮은 건 동양 하루살이가 아니고 바로 귀뚜라미였습니다. 보일러. 지난주부터 수백만 마리의 귀뚜라미 때가 이곳을 습격한 겁니다. 오우. 오우. 또 여기저기 똥도 싸고 또 귀뚜라미의 사체들이 도로를 미끄럽게 만들어서 사고도 또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높아진 기온과 가뭄으로 그 개체수가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그냥 지나가기만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영상 함께 보시죠. 한 여성이 목욕수건 한 장만 달랑 두르고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택시기사가 크게 당황을 하는데 여성은 누군가랑 전화통화를 하면서 가방에서 줄무늬 원피스를 하나 꺼내죠.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한번 보시죠. 이러한 이유가 오예이. 뭐해? 거기는 제가 안을 말합니다. 계속 자른다! 먼저 구멍이 안을 말하는 거. 이렇게 해볼까요? 엔요. 그렇게 하면 도대체 안을 말합니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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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은 택시 기사는 정말 안중에도 없는지 그 안에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했던 겁니다 여성 귀엽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바쁘면 택시 안에서 화장을 고치거나 할 수는 있어도 사실 저렇게 옷을 입는 건 상상하기가 좀 힘든 일이죠 빅펜호사님 왜 이렇게 좋아해 너무 웃겨서요 근데 더 황당한 게 있습니다 이 상황에 택시 기사는요 여성한테 남자친구 있냐 다음에 택시 탈 일 있으면 연락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누리꾼들은 택시에서 옷을 갈아입는 이 모습도 충분히 충격적인데 그 이후에 택시 기사 태도에도 한 번 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요 이른바 주작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단순히 좋아요 얻기 위해서 자극적인 영상을 찍은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이거 좀 이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오늘 방송 직전에 사건 반장 유튜브 채널 구독자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정말 우리 가족 여러분 성원에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4반 6반 저녁 6시 만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부에서 계속leen